손여밋에서 잡은 감성도마고 쭈꾸미입니다. 오늘은 조가가 좀 괜찮네요. 따로 물고기도 같이 있네요. 위에 과보증어도 있고 야, 몽불불린거죠. 자 오, 양이 꽤 많네요. 이쪽 조가가 이 정도고 저쪽에도 먹물 싸서 어떻게 되죠? 먹물 싸가지고 안보이네. 꺼내야 될 것 같은데요. 그냥 꺼내야. 가보증은 성공하셨네. 쭈꾸미도 한 열댓마리 되잖아요. 그죠? 쭈꾸미요? 네. 쭈꾸미.. 아이고. 일단 감성도마고 감성도마고 감성도마고까지. 와, 오늘 조가 좋네요. 죄송합니다.